안녕하세요. 아이츠 레슨 강사 케이티입니다. 오늘은 제 5강 안들리는 연음 듣기를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안들리는 연음 현상에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패턴을 한번 익혀보도록 할 건데 오늘 우리 연음 현상을 배우는 이유는 분명히 학생분들 중에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정답지의 스크립트를 확인을 했는데 어? 내가 분명히 아는 단어였는데 왜 안들렸지? 우리 의아했던 적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의문이 들었던 경우가 종종 있었을 텐데요. 그런 경우는 보통 연음 현상 때문에 우리가 다른 새로운 단어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연음 현상 같은 경우는요. 언제 나타나냐면 앞 단어의 끝 자음과, 끝 자음과 그리고 뒤 단어의 첫 모음이 결합됐을 때 마치 새로운 단어처럼 들리는데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look it up. look u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찾다라는 뜻이 되겠죠. look it up이 어떻게? look it up. 우리가 이렇게 연음이 되면서 look it up이 되겠죠. look it up. 그렇죠? 그럼 우리 look it up은요. 우리 영국식이나 호주식 발음으로는 어떻게 들릴까요? look it up. look it up이라고 들리겠죠.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look around. 그렇죠? 살펴보다 look around. 어떻게? look around. look around. 라고 들리겠죠. 그러면 우리 look around. 그렇죠? look around 이렇게 이어졌고요. 그리고 half an hour. 이 어떻게? half an hour. half an hour. 로 들리겠네요. 이렇게 연음 차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제가 발음을 해본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따라하면서 중얼중얼 지금 소리내서 하시면서 듣고 계신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과목 보시면 ask about. 어떻게? ask about. ask about. 우리가 call about. ask about. 가 되겠죠. 우리 마지막에는 in a new. 가 어떻게? in a new. in a new.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어에서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끝자음과 첫 모음에 연결됐을 때 새로운 단어처럼 들리는 걸 연음 현상이라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이런 탈락현상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탈락현상. 발음이 비슷한 자음이 연달아서 올 때 뒤에 것 하나만 발음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need to. 그쵸? need to. 라고 안 하고 어떻게? need to. need to. 가 되겠죠. 그리고 enjoy yourself. enjoy yourself. 네. 이거는 어떻게 들릴까요? 우리가 enjoy 가 you're.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연음 처리가 돼서 이렇게 탈락이 된다. 그래서 뒤에 거 하나만 발음을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in yourself. in yourself. 이렇게 들리겠네요. 전혀 다른 단어처럼 들리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 그 다음 거.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 이 아닌 어떻게?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 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told that이 어떻게? told that. told that. 그쵸? 우리 마지막으로 glad to가 어떻게? glad to. glad to. 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탈락현상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동화현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동화현상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끝자음이 t와 d가 y로 그쵸? 시작될 때. 함께 만날 때 어떻게? 뭉쳐지는 소리가 들리는 걸 동화현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did you가 어떻게? did you. 그쵸? did you가 do. 그쵸? would you가 어떻게? would you. 가 되겠죠? would you. 그래서 put you가 put you. 그쵸? 그리고 let you가 let you. 그쵸? 그리고 meet you가 meet you. 이렇게 뭉쳐지는 소리를 우리가 뭐다? 동화현상 때문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해서 안 들리는 연음현상에 대한 패턴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소리 내서 크게 그쵸? 우리 소리 내서 한번씩 발음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번 발음해본 단어나 문장은 나중에 우리가 지문으로 음원으로 들었을 때 꼭 들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번 내가 놓쳤던 연음현상은 한번씩 크게 소리 내서 발음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오늘 강의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안녕!